부인께 내 양장을 한 벌 팔아라 그 말씀이시지요? 그렇소. 내 급히 떠나야 해서 옷 맞출 시간이 없어, 그럼. 이걸로 다니면 알아볼 자들도 있을 테고. 이왕이면 빌란서 양장이었으면 좋겠는데. 내가 신고를 할지 도움을 줄지 어찌하시고 이리 용감하게? 돈 앞에 장사 없다 했어. 와서 골라보시죠. 한 벌은 입고 가시고 두 벌은 싸드리겠습니다. 세 벌 값을 내셔서. 고맙소.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.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은혜는 그 가방으로 받지요. 이 한 덩이는 양장값, 나머지는 목숨값. 그게 무슨 소리요? 이건 내 그 영감 비이 맞춰지면 육본 대가로. 역적의 소실이었던 대가는 금이 아니라 죽음이었을 텐데. 나이도 추운데 옷이라도 건져 가시지요. 금도 목숨도 다 잃지 마시고. 고맙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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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소.